하연 씨, 축하드려요. 고맙습니다. 4등 축하드립니다. 하연아, 걸을 수 있었던 거야? 하연아, 걸을 수 있었던 거야? 하연 씨 걸을 수 있으면서 거짓말한 거예요? 말도 안 돼. 그게 그러니까... 하연아, 걸을 수 있었던 거야? 어머니, 저 어떡해요? 저, 저게 그게 그러니까... 어머니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? 내가, 내가, 내가 설명할게, 어? 형! 선배! 선배! 하지 마. 제발. 선배, 미안해. 하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선배 잡고 싶었어. 이런 내 마음 한 번만이라도 알아봐주면 안 돼? 장구야, 하연이랑 나. 우리 정말 나쁜 마음으로 이런 거 아니야. 엄마도 오직했으면 이렇게까지 했겠니. 화만 내지 말고 엄마 말 좀 들어봐, 어? 그러니까... 두 사람이 짜고 나를 속인 거네요. 엄마. 나... 사랑하는 사람한테 상처 주면서까지 하연이한테 가려고 그랬어. 엄마. 두 사람은 내가 어떤 심정이었는지 모를 거야.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네. 엄마,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요. 저 잡지 마세요.